추각군은 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야 여기서! 여기서! 자스 슈우우우우! 손철원의 선밤! 아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죠 야 여기서 여기서! 자스 슈우우우우! 손철원의 선밤! 야 여기서! 여기서! 공운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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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우! 공운소우! 자, 들어왔습니다! 두아르 테크줏! 청래원 세컨볼! 다시 잡아내는 최초로우 골키퍼! 멈춰놓고 유가인의 패스가 안쪽으로! 오! 두 선수의 춤돌! 자, 바로 일단 주심이 희수를 불었구요 방황하고 상황에서 이거 보세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역동전에 걸렸기 때문에 최초로는 골키볼 잘 나와줬네요. 일단은 골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고 여기서 송승민 선수. 왼발 한 번에 넘어갔던 크로스였는데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요 박산초. 한 번에 볼터시. 재빨리 돌아서면서 다시 한 번 크로스. 반대쪽 슛! 아! 골키퍼 막았습니다 최초로. 지금도 반대쪽으로 잘 열어줬잖아요. 이태민 선수였거든요. 한 번에 지금도 인사이드 발레이로 슈팅을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슈팅. 네. 오! 살려났어요. 이태민이 던졌는데! 이태민이 던졌는데! 이태민이 던졌는데! 이태민이 던졌는데! 이태민이 던졌어요! 에드워드 선수였고요. 툭 치면서 닐슨주니어 완전히 접었고요. 아! 가까운 쪽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 쪽을 찾았었죠. 자, 드로우젝인데요. 자, 신면 내주고. 일단 안병준 들어가고. 크로스! 반대편! 슛!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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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납 선수 킥이 너무 좋아서 헛발질했잖아요. 아. 이거. 여기서 외발이었는데요. 최초로! 최초로! 해코YE아! 해코! 최초로! 자, 최초로! 해코! 해코! 열 hai! 해코! 해코! 최초로! 해코! 최초로! 최초로! 해코! 여기서 빠르게 뒤로 줬습니다. 그대로 슛! 이승민 펀칭! 다시 한 번 슛! 다시 한 번 최철원 선방! 최철원 골키퍼의 연속된 선방 아주 좋은 모습까지 이어졌는데 이승민 선수 이 슈팅도 좋았고요. 잡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슈팅. 최철원이 각도 좁히면서 막아냈습니다. 먼 거리 슛!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멋진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장성재. 지난 경남전에서도 환상적인 중거리 슛에서 동점골을 만들었던 장성재. 김현욱 선수가 측면으로 들어오는 왼쪽으로 열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성재 선수의 오른발도 신뢰를 했습니다. 지난 경기 때 플라나입니다. 플라나. 먼 거리 플라나. 왼발. 슛! 골키퍼 처리했습니다. 최철원. 그 속도를 이용해서 밀고 들어가면서 공간이 나니까 이번엔 또 왼발로 강하게. 슈팅을 끊어서 처리해봤습니다. 아기자기하게 했잖아요. 볼 연결하는 거 보세요. 오! 골키퍼 펀칭! 부천이 올 시즌 지금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원덤 골키퍼의 하나 중에 하나가 최철원 골키퍼예요. 정말 잘해주죠. 손수들이 움직임에 킥을 해줘야 돼요. 먼 쪽인데요. 먼 쪽인데요. 높게 떴습니다. 골키퍼 천천원 펀칭. 여기서 잡아내면 역습이죠. 빠르게 살아있어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슛! 골키퍼 천천원. 왼쪽 오른쪽 광발로 가면서 슈팅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잡아주고 왼발로 슈팅 가까운 쪽이었는데 약간은 일단은 강하진 않았어요. 손은 최철원 골키퍼에게는 뭐 아주 뭐 반대쪽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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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었어요. 이성윤. 오! 골키퍼! 슈팅! 슈팅!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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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나있어. 이성윤. 아하. 네. 아코스티가 뛰어 들어가요. 닐슨 주니어가 앞을 막아 서고 있습니다. 아코스티가 뛰어 들어가요. 아코스티 오른발 슈팅! 최철원 골키퍼의 선방. 아코스티 선수. 정답. 어차피 우승. 자. 아코스티. 자. 아코스티 쪽. 다시 한번 아코스티 쪽. 딸겨놓고 안드리고. 어어. 최철원. 자, 지금 최철원 골키퍼가요. 안드리고 선수의 슈팅으로 후회로 속도가. 아. 떠나지. 자, 아코스티 선수의 리턴 좋았고요. 안드리고 선수는 슈팅이. 자신의 다이빙보다 적극 느껴져오면서 어렵게 쳐냈습니다. 맞습니다. 박한빈, 박한빈의 슛! 그렇죠! 이런 슈팅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첫 채널 골키퍼 오늘 잘 올라갔어요! 헤더! 아크 정면쪽, 왼발 슛! 빗맞았습니다. 여전히 볼은 박스 한쪽에 돌아가면서 왼발 슛! 골키퍼! 최근에 한 번, 중앙쪽 두 번의 공격을 연달아 퍼보았던 평남이었습니다. 슈팅이 좀 지금도 잡아내면서 슈팅까지는 완벽했어요. 티아고인데요, 티아고! 살아냈어요! 티아고인데요, 티아고인데요! 티아고인데요! 지금도 슈퍼 세이브고요. 자, 경합상에서 잡아냈고, 잡아냈 이후에 볼에... 지금도 잘 잡아냈죠? 콘트롤 좋았고요. 이 두 명을 이겨내면서 마지막에 왼발 슛까지 가져가고 있는 티아고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버튼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과감하게! 슈팅! 지금 경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데스가 에르난데스거든요. 바로 이 장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죠. 지금도 회전을 주면서 슈팅을 때려냈는데... 과감하게 해야죠, 과감하게! 그렇죠! 괜찮아요! 마지막 순간 최초로와 선현진이 또 한 번의 슈입니다. 감각적으로 살짝 틀어놨는데... 최초로 골키바! 보여줬던 자신감 있는 크로스카 이준재가 한 번 더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또 막아냅니다. 가까운 쪽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최초로와 선현진이 또 한 번 더 올렸는데... 자, 연결되어 가는데요. 자, 연결되어 가는데요. 가는데 슈! 오! 최초로와 선현진이 또 슈퍼 세이브입니다. 막아내면서 주스체비스 경기 종료입니다. 감사합니다.